여러분~!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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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스틱! 선생님 이름 뭐예요? 아, 수습. 아, 수습. 석작이요? 수습 아니에요? 영어 수업이야? 아니, 한국어요. 그럼 한국 이름! 쉿! 첫 번째 질문! 안녕! 안녕! 4분이 앉았어요, 여러분. 뭐 어때? 왈래 너! 언니! 내가 방금! 악플! 악플? 악플 사람 찾았어요. 누구야? 뭐 이렇게 넓고 멀 뭐 있습니다. 뭐, 뭐 생긴 이렇게. 무슨 내가. 내가 화나세요, 방금! 그 뭐야? 누구? 이천... 이콩콩푸. 이천구님. 그거 안 되죠. 어디 못생김 있습니까, 이 얼굴에. 화났어. 화났잖아요! 그 사람 제일 멋있는 게, 그 사람 얼굴 없어. 그냥. 하하하하. 왈래 너. 세 번째 게임입니다. 과연 이번.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실패. 아, 빌려. 아니, 윤희 해, 윤희. 왈래 너. 사자. 자. 하나, 둘, 셋. 하자.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하나, 둘, 셋. 실패. 실패. 미연 씨 한 번 빼고 갈 수 있는 게.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. 나머지 다섯 칸 한 번에 다 걸 테니까 대신 미연 씨 껴서. 아니요. 왈래 너. 나 지금 화려. 자, 수진이 어느 쪽 예뻐요? 자, 여기. 네, 이쪽 예뻐요. 시완 어느 쪽 예뻐요? 다. 다? 왈래 너. 너 하얀라인. 수진이 아무리 왜 다 왔어요? 그냥요. 그냥! 그냥 하고! 그냥! 왈래 너. 수진이 참 나요? 아니요. 아니다고! 왈래 너. 공포의 원더랜드입니다. 하나밖에 없는 전수동 전기 없이. 네. 가장 높은 곳에 젖어 있습니다. 좀 춥죠? 지금. 이제 떨어질 거예요. 왈래 너. 아! 떨어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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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 소감 한 마디요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 너무.. 지거워요. 왈래 너. 맞아요. 저희가 인터뷰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들의 슈아입니다. 저도 있어요. 아, 네. 미안합니다. 디오는 뭐 모양을 주는 거예요? 팔에 안 보여? 디오 팔이에요? 아니요? 왈래 너. 분노는 내지 말고. 진짜 마사지를. 평균 아뇨. 다들. 키스. 왈래 너. 정해주십니다. 지금. 제 2의 CL 선배님이다. 라는 소년도 있고. 죄송합니다. 제가 점이젬 씨. 아쉬운 것보다 좀 못했어요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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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. 어둠. 음.. 없나 봐요. Whatever. 그러면은 I love you. 내가 제일 잘. 내가 제일 잘. Fire. Fire. I love you 하면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. Fire. 자. 자. 수아 믿는다 해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자기 의견이 있는 거 같아. 맞아. 아니 나도 눈 맞춰. 나 컴백화 없었어. 그래서 투표 안 할 거야. 그래서 투표 안 할 거야. 왈래 너. 언니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. 언니 사춘기 있었어? 다 있잖아요. 왈래 너. 슈아는 나한테 표현대 안 써주냐? 응. 제가 휴대폰 문장 보내면 되잖아. 왈래 너. 왈래 너. 휴대폰 안 해볼 거야. 아 C. 뭔가 C니까. 왈래 너. 왈래 너. 왈래 너. 슈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아아 봐. 아니 잠깐만. 아 오케이 다시 한 번 기회에서 드릴게요. 형진이 살아. 왈래 너. 오빠 사체. 제 게임인데 왜 사체해요. 왈래 너. 우리 슈아는 혹시 재밌게 보는 예능이나 이거 꼭 나가고 싶다 있어? 저는. 아는 형님. 아 아는 형. 확실히 아는 형님을 나가고 싶구나. 런닝맨도 나가고 싶어요. 런닝맨. 자 지금 강호동 유재석 두 프로그램이야. 강호동 유재석 하나 둘 셋. 유재석. 진짜 꼼직하다. 왈래 너. 코코올라. 이 세상은 누가 제일 예뻐요? 답이 나죠.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. 뭐라고? 어 바로 답이 나와죠. 왈래 너. 저 형님. 저 형님은 어떤걸? 저 형님으로 구입하세요. 저 형님... 윤정님 너무 잡고 싶어요. 정말로? 한정바로. 한정반 tragic. 한정반더러러. 정말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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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형님, 저 형님. 아니면 그냥.... 빽이 아니냐고. 빽 이런거는 빽. 빽 이렇게 올릴까? 어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거 거의 무슨 팬 팬 I am disgusting 왜요 왜 아 왜요 왜요 왜 이거 저세요? 선정세가 없어요 이게? 아 생각없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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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 자 맨날 연습하고 나서 자 오늘 어때요? 좋아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진짜 맨날 그래서 단독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편집해주세요 이렇게 궁금하겠어요 아 눈물이 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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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그때 우리 도구말나 이 언니가 제 목이 이렇게 작고 그렇게 많이 울려 날리게 했는데 너무 강요해서 제가 입으로 마지막에 울렸어요 나한테 응. 오마가들 모시고 싶어다, 장갑. 슈아 어떻게 지금 포기한 거 같은데 괜찮아? 아니요. 좋아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걸 이겨내야 돼. 이게 훈련이야.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? 슈아 괜찮아? 네. 기뻐요. 미하 무슨 뜻이야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미안하지마. 아니에요. 미하니 바보. 왜 바보가 하가 어디 있어? 맞았어. 맞았어. 뭐야? 요즘 여름이라서 제 여드는 다 나왔어요. 근데 됐어요. 원래는 커버.. 원래는 제가 여드는 노출하는 거 너무 싫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여드는 나수밖에 없으니까.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 같이. 다 같이. 여드듬 나세요. Whatever. 슈진이 어렵다.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앉아야죠. 네.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앉아야죠. 안녕하세요. 미하 씨. 미하 씨. 저 씨. 슬리퍼. 신었어요. 제가 신었습니다. 헉. 오. 헤일노. 네. 여보. 니께 내 거지. 내께 니꺼지. 그렇게 신선하게 굴어? 언니. 착하게 하지 마요. 언니는 슈진이 언니 아니야. 착하게 하지 마요. 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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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